자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드디어 고용빈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현재 아나운서 많이 늘었죠?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내용 좀 인사이트 풀했습니까?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 말 대잔치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확실히 인사이트가 늘고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예우기를 전해드리고 있다. 좋습니다. 우뚜리님이 에어드랍 받은 로켓 풀 반팔티 엘리슈 모자 수면 안대 잘 받으셨다고. 아우 고맙습니다. 저희가 3월 중순에 이제 이벤트 해갖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홍콩 다녀오고 이러면서 박스도 사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벤트를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즐겁게 입으셨으면 좋겠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재 아나운서 들어가자마자 벌써 20명이 빠졌어요. 돈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라도 쓰고나. 예전에 이현재 아나운서가 초반에 이제 조금 떠듬거릴 때는 이현재 아나운서를 패스하는 그런 분위기가 초반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역전당했다. 이제 썸네일에 제 얼굴 봐야 돼. 얼굴이 없어. 이현재 아나운서. 이현재 아나운서 사진을. 네. 현실이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찌 됐든 반감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예전에 우리 Y2K라고. 이제 2000년 00시 되면은 세상이 멸망할 거다. 이런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는데 아주 다행히 잘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그 지지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그 지지 라인 위에서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잘 지켜봤습니다. 네. 지금 차트 안 보고 있으니까 30명이 빠져나가는데. 얼른 차트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시세는 오늘 오전에 6만 7천 달러로 회복하면서 주말간에 있었던 회복세를 조금 계속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패턴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상승 플래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깃발형으로. 상승 플래그. 사망 플래그 아니고 상승 플래그. 이게 깃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깃대가 만들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깃발이. 그래서 지금 패턴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잠시만요. 이거 되돌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고 싶으신 거죠? 아 커멘트. 이거 가운데 거.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내려왔던 수렴을 이제 이탈을 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저항을 한 번씩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를 잘 소화해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몇 달 최소 몇 달 정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또 여기서 좋은 점은 아이트코인으로 계속 자금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보를 한다면 좀 더 이제 다른 코인들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장기적인 뷰는 굉장히 좋게 여전히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상승 세기형 패턴이라고 올라가다가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꺾여버리는 패턴이거든요. 일단은. 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이런 패턴이 나오면 꼭 올라갔어요. 이게 원래 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패턴인데. 위에 저항선을 딱 만나면 이 패턴으로는 우하향으로 살짝 꺾이는 게 평상시의 모습들일 텐데 그렇지 않고 비트코인은 올라갔다. 네 작년부터는 계속 그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그냥 올려버려요. 근데 일단은 이 패턴 자체는 좀 주의해야 되는 패턴은 맞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큰 저항이 6만 7천 5백 불선까지 있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좀 꺾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크게 보면 계속 이렇게 횡불을 좀 하다가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6만 3천 6만 6만이 깨진 적도 있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초반이었나요. 깨진 적도 있는데 상당히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AM 리포트 라이브를 할 때도 피어 지수가 상당히 올라갔다. 공포감이 많이 고조됐던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됐는데 다행히 반감기를 잘 넘기면서 현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은 있겠으나 조금의 횡보 이후에 무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차트로는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가 차트에 보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 이게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큰 저항으로 남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6만 7천에서 6만 5만 9천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이 레인지에서 놓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지 다른 한 가지는 그 레인지가 숫자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 상단이 한 6만 7천 5백불 정도. 네. 여기를 첫 번째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바로 올라가서 한 7만 5천에서 8만 정도 갔다가 이 레인지를 크게 만드는. 그래서 보통 반감기 패턴에서는 이게 맞거든요. 그냥 여기서 확 올린 다음에 급락을 해요. 그 다음에 변동성을 계속 줄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좀 이런 게 이제 개미 털기 패턴이니까 계속 여기서 급락을 하고 안 움직이고 상승을 못하면 공포식을 입어라. 이런 개미들은 떨어져 나가요. 네. 이런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패턴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금 저희가 뭐 차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이제 뉴스가 빠진 거를 제가 채우자면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3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아이비트 출시 이후에 27만 개 정도 되는데 이제 10% 내외로 그 숫자가 좁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레이스케일은 대개 유출하는 성향이 있고 현재까지. 그 블랙락거는 상당히 유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게 10%로 줄여졌다는 것은 상당히 비트코인의 우상향 가능성을 더 높게 치고 있다는 것이고 홍콩 etf가 승인이 됐지만 거래는 개시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태국에서도 미국 상품을 살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물론 기관 자금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려는 압력은 매크로적인 영역 외부적인 영향에서는 조금 더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7만 5천과 8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걸 보고 그런 판단이 혹시 가능한 거예요? 일단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6만 7천 5백 정도. 여기를 돌파해야 이제 이 상단인 7만 2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 하면은 7만 5천이나 8만까지는 가는 거죠. 일단 6만 7천 5백 달러 선을 좀 넘어서는 모습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두 개 준비한 이유는 사실 이 패턴 자체는 굉장히 블리쉬한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올려버리면 너무 쉽게 가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만 5천에서 8만 가면은 또 금방 가열되고 막 쏠림 현상이 나아가지고 달린다 막 이러면서 달라붙잖아요. 네. 또 금방이 나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패턴을 돌파하기 전에 충분히 계속 조정을 주면서 좀 개인 투자자를 좀 털어뜨려 내고 그 다음에 그냥 돌파하면서 크게 예를 들어 뭐 10만이나 12만 달러까지 그냥 한 번에 가버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라고 저는 좀 그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두 가지 경우는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6만 7천 5백 선 아래에서 횡보하면서 오고 가는 모습 하나가 있고 하나는 6, 7만 5천 8만 달러 선까지 쭉 올라갔다가 크게 내리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개미를 터는 그런 장세를 연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기관의 음모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기관의 수요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태국이든 홍콩이든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긴 사야 되는데 비싸면 사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터는 모양새가 당분간 횡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차트에서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미 털기에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횡보 장세는 예측을 하시면서 공포심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똑같아요. 지금 방관계 패턴은 계속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서 거의 작은 돌아가는 흐름도 똑같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야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랑 지금 똑같이 나오는데 방관계 조정은 또 이제 생각보다 어떤 사람한테는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좀 쉽게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변동성을 죽이는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하면 처음에는 변동성이 컸다가 이래버려요. 이렇게 한 한두 달을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단타를 치거나 좀 이렇게 짧게 짧게 거래하는 사람들은 못 버텨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박아두고 어 난 지지선만 안 깨지면 계속 끌고 갈 거야. 라는 사람들은 또 쉽게 쉽게 버틸 수 있는데 장기 홀더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 추세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죽이는 장세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 지금 작은 도미넌스가 아이트코인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순환매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66% 제가 기억하는 수치는 엄청나게 올랐다가 55%까지 올라왔습니다. 55.56% 56% 숫자가 잘못됐군요.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치가 57%까지 올라왔었고 지금 한 55%가 도미넌스가 2%만 떨어져도 아이트코인들이 엄청 올라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 중액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한 1, 2%만 빠져도 아이트코인들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반감기부터 주말 사이에 알트들이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어떤 영향으로 좀 풀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물량을 흡수했고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은 사실 7만 3천에서 6만 달러까지 떨어진 게 전부였는데 아이트코인들은 기본 50%예요. 기본 반토막.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지지하면서 그 거래량을 다 흡수해버린 거죠. 흡수한 거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좀 큰 이벤트가 지났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들한테 자금이 좀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비트코인도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었고 그러면서 알트는 너무 빠지니까 그래도 반감기가 불안하지만 비트 쪽으로 이제 도미너스가 많이 왔었는데 그 이벤트가 이제 무사히 끝나니까 아 이제 컴퓨터가 먹통달 일 없구나. 네. 하면서 다시 알트 쪽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또 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또 트레이딩을 할 때 예를 들어 CPI나 이런 경제 지표 발표할 때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비트코인은 한 변동성이 0.2%, 3%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막 4%, 5%, 6%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은 경제 지표 때 항상 오릅니다. 알트코인이 갑자기 반등을 한 7, 8%씩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불안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벤트를 앞두고 다 팔아요. 계속 파니까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알트코인만 떨어지는 거죠. 5% 이상씩. 네. 5, 6%씩 막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받아내고 경제 지표 일정에 맞춰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발표 전에 계속 알트코인이 막 올라요. 그날은 떨어져요. 이게 개인들하고 좀 반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건데 항상 계속 그래 왔고 그러니까 큰 추세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나 예를 들어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의 주요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될 때 이럴 때 상당하고 중국 지표 같은 건 어떻습니까? 중국 지표가 좀 요새는 아시아장의 변동성이 좀 없어요. 그리고 유럽장이 좀 오픈될 때 상승하는 저녁에 네. 상승하는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5시부터 오후 5시 그러니까 저는 그 타임프레임으로도 거래를 좀 많이 하는데 최근에 4시, 5시 되면 올랐고 아시아장 때 떨어지고 미국장에서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서 뭐 그런 식으로도 거래를 했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감과 장개시에 맞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라는 기사가 저희 블록미디어에도 나간 적이 있는데 아시아장이 열리는 이제 오전 시간대 그리고 미국장이 닫히는 아침 5시, 6시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 개시되는 타이밍 이거에 따라서도 미국엔 또 ETF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그 시간대가 돼야 이제 매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시면서 아 이 시간대는 이렇게 튀네?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다. 네. 제가 무슨 기사를 한 점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미국 주식을 시가에 사고 종가에 팔았으면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종가에 사고 시가에 파는 매매를 계속 했으면 이제 뭐 몇백 프로 수익이었다. 이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종가에 사고 시가에 사면 그 하루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버텨야죠. 좋습니다. 이런 시간 매매도 현재 암호화폐 물론 24시간이지만 이게 이제 개장이라는 컨셉이 없지만 있죠. 고급 감안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현재 어찌 됐든 횡보장세를 보이면서 위로 올라갈 타이밍만 재고 있다. 그리고 개미 털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시장을 너무 불안하게 보시지만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장세에서는 예전처럼 저항선이 어디고 어디까지는 볼 수 있고 밑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이렇게 숫자적인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정도만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야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장세 이렇게 봤고 최근에 AM 매니지먼트에 경사가 하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바이빗, 또 바이빗이네요. 트레이딩 대회에서 2등을 해가지고 그랜드프릭스... 또 2등이야? 네, 2차 대회에서 2등을 해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현재 두바이의 AM 매니지먼트 대표님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기사를 올리셨더라고요. 일단 트레이딩 쪽에서는 AM 매니지먼트가 최근에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같이 방송을 하는 저로서도 기분은 좋습니다. 저희는 회사에 트레이딩에 좀 미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잠을 안 자더라고요. 새벽에...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 보실 때 뭐 암호화폐 차트 분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 이렇게 솔직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현재에서 시장에서 AM 매니지먼트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함께 좀 많이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